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야까지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 거리는 열 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을 정탐하도록 지파마다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난 땅에 보내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사세히 보라고 정탐꾼들에게 명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범위는 가데스 바네야에서 북쪽 하맛 어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난에서 본 것은 매우 풍성한 열매와 안악자손 거인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큰 과일 하나를 견분으로 가지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감탄을 했지만 이어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악자손은 가난에 사는 거인들인데 그들의 목이 길고 키가 커서 목에 체인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악 네클레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강하고 사납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그들이 강함으로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을 져서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회중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으로 우리는 절대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필임의 후손인 안악자손들을 보니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난에 들어가 죽거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러지졌습니다. 여우소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우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우아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우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나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이에 여우아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고 몇이 하는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러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광대하신 인자심으로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간과하므로 여우아께서 사하노라 하셨지만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을 것인데 여우소와 갈렙 이외에는 결단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9세 이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 20세가 되면 군대에 소집될 만큼 장정이 되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역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과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아 하나님의 열 번째 장자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데스 바네야에서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매우 크고 유중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가난 입성을 의미하는데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 그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여와를 대적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와 아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입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단체로 입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에 천명의 교인이 추숙한다고 해서 천명이 단체로 천국까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단체 여행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개별적으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는 세례받고 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참여,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거듭남의 일련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다시 타락하여, 배교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망신을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국에서 구원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고 더구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배교에 해당하는 선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골적으로 욕보인 백유입니다. 이렇게 백유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스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주본 거듭남은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일회적이며 거듭남 후에 타락하고 백유한 자는 다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스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회개와 세례, 성령의 체험 등 거듭남에서 머물어 있지 말고 성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인 성화로 나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듭남의 신앙고맥은 진정성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고백을 했다고 해도 그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그의 고백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닌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례가 개인적인 신앙고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국당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피를 논설주와 문인방에 뿌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그 피를 증거로 삼지 않고 그저 추레굽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양의 피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애국당에서의 양의 피가 그들의 진정한 신앙고백이 되었다면 광야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어떤 훈련병이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은 것이 진정이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한 후에도 예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애국당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난 땅에 들어가서나 여전히 그리스도 위에 표인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율법의 수여자로 어린 양의 피를 분명히 믿고 피뿌리는 일을 앞장서서 실행했으므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렀음이 확실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행했다면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애국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죄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단체 구원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믿음, 어린 양의 피로 죄삼받는 구원의 조건을 믿고 그 믿음을 실행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오랫동안 실행생활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최상으로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평활함을 위해서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녔다면 누구든지 그는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구원의 기관으로 택정하셨지만 그 구성원인 개개인의 믿음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흘림이며 진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이 두 가지는 그림자와 실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견고한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갔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뿌림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죽든 애국에서 죽든 가난 땅에서 죽든 다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 민족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암흑의 교회 암흑의 교인 또는 암흑의 직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의 가치와 능력을 최상의 가치로 굳게 붙잡는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언제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